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알아보는 건데 쉬운 연어입니다 다운로드 길 아래쪽이죠 인생길에 있어서 길 아래쪽은 미래가 되는 거구요 과거로 보면 옛날에 길 끝에 살았다 가까이 사는 거에요 한 동네에 같은 길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 동네 길이 같은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살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해고되었다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그건 드문 경우구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잘 됐네요 부모들은 미디어의 서커스 질이 진행되는 거 원치 않아요 while they are trying to cope 아 코프는 극복하다 이기다 뭐 대처하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뭐 어디에서 왔는지는 밑에 내려가서 배우기라구요 I just be busy 로라 앤에게 갔어요 her mother were there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녀의 방에 있었어요 and she seemed fine 괜찮아 보였어요 we don't know what the effect of the 그 공포의 영향이라는 것이 will be 보호 빠져 있죠 down the road 미래의 그런 뜻이죠 in the future 같은 뜻이에요 down the road 미래의 어떻게 될지는 무엇이 될지는 모르죠 we don't know 모릅니다 b의 보호가 와십니다 but 하지만 she stopped 로라 앤은 아주 다 강인해요 I think she will make it 해낼거에요 걔는 견뎌낼거에요 해낼거에요 로라 앤 might have memories 미래의 기억도 하고 and nightmare all her childhood죠 어린 시절 내내 악몽도 꿀겁니다 but 하지만 앤 니스 적어도 she so she was alive 살아있고 살아있었고 would have a child 어린 시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거죠 not like those children on Kistel's island Kistel의 섬에 있었던 다른 애들과는 다른 애들과는 같지 않다 이런거죠 I've got to get back 여기 계시죠 get back to Megan에게 돌아가 봐 봐야 겠어요 Megan에게 가봐야 겠어요 내려가야죠 call me 전화하세요 you get through 섬에서 일이 끝나면 전화 연락해주세요 그런거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단어 하나의 단어 여기에 좀 전에 get back 돌아와도 있었죠 get through 다음에 뭐 to가 있으면 전화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나오면 통과한거에요 get through 내미죠 그 일들을 뭐 하던 일이 있겠죠 그 일들을 통과하게 되면 즉 끝내다 이 뜻으로도 쓰이는거에요 get through가 자 답도 다 구했구요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cope 극복하다 뭐 대처하다 cope with 하고 맨날 쓰이는거죠 처리하다 뭐 이런건데 이게 에 콜라포스 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 저도 모르소리고 브로우 위도 주먹을 날린거에요 에 이게 이제 올드 프렌치 고대 브로에서도 옛날에 고대 브로에서 cop 또는 colp 를 그런데 이것도 주먹을 날리는 거에요 에 코퍼 커플러 가 다음 이게 난리다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할 때는 기본적으로 쿠데타 아시죠 쿠데타 쿠데타가 치고 주먹질하고 싸는 거에요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데 주먹을 휘둘러서 견뎌내는 거에요 막 휘둘러서 이해 되시겠죠 우린 뭐 그럴듯하게 저도 좋은 뜻으로 알고 있었지만 쿠데타하고 이게 같은 어원인거는 잘 몰랐던 거죠 아무튼 make it 해내다죠 make it 보통 해내다 he didn't make it 그러면 아유 걘 죽었어요 걘 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쓰이는거죠 get through가 finish i 이제 뜻으로도 쓰여요 통화되다 연결되다죠 i choose phoning 통화하려고 했었지만 통화하려고는 했지만 이건 애썼다 보다는 통화하려고 했었지만 이 정도가 좋아요 i couldn't get through 연결이 안 get through to 힘인거죠 get through to 한거죠 앞에 나왔으니까 빤하니까 안쓴거죠 이건 call me when you got get through 이렇게 쓰면 되죠 일이 끝나면 일을 끝나면 그걸 뺀거에요 그래서 다운데로드가 미래의 뜻으로 in the future의 뜻으로 쓰입니다 첫번째는 i do 아 결혼하기 원하는건 사실이지만 다운데로드 것도 not anytime 바로 가까운 때는 아니고 미래의 그런 뜻이죠 last of things will have changed a few years 다운데로드 다운데로드 앞에 이렇게 a few years 몇 년 지나서 미래에는 몇 년 지란 미래에는 변해 있을 것이다 이런거죠 it's a decision that may may well have an important further down the road 더 미래인거죠 그건 향후에 향후에 더 미래에 그런거니까 더 미래에 그렇게 잘 안쓰잖아요 그것은 향후에는 또는 장차 언젠가는 요게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거고 그건 향후에 그래도 괜찮아요 자 두번째는 가까이의 뜻으로도 쓰여요 길 아래에 있으니까 amy와 나는 성장했다 다운데로드 같은 길에서 같은 로드에서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뭐 먼 거리가 아니고 같은 길에서 and have been best friends, best friends, best friends since we have found your soul 다 살 이대로 드물게 해고되었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this will be the boss, boss 말의 의견 맨날 달리 해봐라 그러면 you will soon 곧 다운데로드 해고될거야 그런 뜻을 쓰는거죠 we don't know what the effect of that heart will be a bow가 없고 what is in거죠 다운데로드 미래에 이렇게 되는거죠 다운데로드 미래에 이 세가지 뜻이 있다는거죠 주로 1번이나 2번 뜻이고 3의 뜻은 뭐 웬만한 사실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다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